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입에서 영어가 길게 나올 수 있는 시간. 대대표 영어토론의 김태현입니다. 1강의 내용을 일단 보시면 좀 놀라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어려워. 주제가 도대체가 이게 뭐야. 자, 첫 번째죠. 토픽 1의 주제가 우주 개발이에요. 여러분은 우주 개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주 개발은 해야 된다? 돈이 많이 들겠죠? 그러면 일단은 찬성하는 분들도 계실 거고 반대하는 분도 계실 거예요. 찬성하는 쪽은 뭐냐면 지금 지구가 요만하고 사람은 너무 많고 지금도 많은 자연재해도 일어나고 있고 문제가 생기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 다음에 개발할 것은 우주밖에 없는데 우주 개발은 해야 될 거야라고 생각하고 영어로 말하고 싶기도 하고 또 반대쪽으로는 생각을 해봐라. 지금 나라마다 얼마나 지금 문제가 많고 살기 어렵고 경제적으로도 힘든데 이게 지금 세금을 얼마나 들이부어야 그렇죠? 이게 지금 인류의 득이 되려면 얼마나 많은 돈이 들어가야 되느냐. 아니다. 이건 낭비다. 비현실적이다. 이런 얘기도 할 수 있겠죠. 일단은 입장을 가져야 돼요. 첫 번째는 뭐냐면 찬성하는 쪽이고 두 번째는 반대하는 쪽이죠. 그런데 이런 이야기도 내가 찬성을 하든 반대를 하든 왜 찬성을 하고 왜 반대를 하는지 그런 이유를 가지고 그걸 정말 논리적으로 이렇게 설득을 하면 아 그렇네 라고 상대방도 끄덕끄덕 할 거예요. 상대방은 다른 의견을 또 이제 개진할 수도 있겠죠. 그렇죠? 네. 자 그러면 보죠. 캐주얼 토크 일단 내용을 보시면 이 주제에 대해서 알렉스하고 미나라는 친구가 미나하고 알렉스라는 친구가 서로 상반되는 의견을 냅니다. 한 사람은 찬성하고 한 사람은 반대하고 있어요. 캐주얼 토크의 첫 번째 보시면 미래에 대한 투자로 지속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주 개발의 긍정적인 효과를 높이 산다라는 거죠. 이건 계속해야 돼. 짧게 보면 되겠어? 라고 미나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의 실력으로 자꾸 이제 그걸 생각하시는 거죠. 여러분들은 이 얘기를 들으시면서도 아 지금 저렇게 자꾸 쉽다라고 하는데 이게 진짜 쉬운 거 맞아? 나는 모른다고 아는 게 없다고 어떻게 말을 해야 되냐고 답답하실 거예요. 그렇죠? 지금 가슴을 팡팡 튀치지 마시고 들어보세요. 영어로 유창하게 내가 길게 말하기 전에 우리말로 일단 생각을 정리하셔야 돼요. 보면 교재에 이렇게 돼 있어요. 24쪽이네요. 찬성하는 의견을 가진 미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인공위성 덕에 전 세계적으로 빠르게 연락도 주고받을 수 있게 됐고 그다음에 전 세계 사람들에게 방송도 할 수 있고 gps라는 거 저도 이 gps 없을 때는 어떻게 다녔는지 정말 모르겠어요. 그때는 종이로 된 지도를 들고 다니면서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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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위험하죠 운전하는데 이런 것도 사용할 수 있고 내비도 쓸 수 있고 기상 조건도 예측할 수 있고 심각한 날씨 변동에도 이렇게 대비할 수 있고 그렇죠? 생명을 구하는 데도 도움을 주고 우주 개발은 일종의 미래에 대한 투자다. 이런 걸 잘 집중해서 읽으시는 거예요. 뭘로 읽으라고요? 우리말을 읽으라고. 우리말을 한글로 된 거. 우리말로 된 이 부분을 잘 읽으세요. 그리고 지구는 급속도로 자원이 고갈되고 있다. 다른 행성에서 에너지를 얻는 거 말고는 선택의 여지가 없잖아. 안 그러면 그야말로 진짜 좀 너무 극한 상황이죠. 전쟁을 하는 수밖에 없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주로 가야 된다. 이걸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잘 들어보세요. 리스닝도 마찬가지고 스피킹도 마찬가지고요. 내가 잘 듣고 말을 잘하려면 우리말로 잘 듣고 우리말로 잘 말할 수 있도록 이해하고 내 머릿속에 있어야 돼요. 그게 없이 영어로 그냥 Well, I think development인데 space인데 is necessary. Or no, it's not really like that. 이렇게 하다 보면 내용이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말로 된 한글로 된 이 내용을 아주 잘 읽으세요. 정말 중요합니다. 그냥 연습하지 마시고 우리말 부분을 아주 잘 읽으세요. 그리고 나서 영어를 쭉 읽어가시는데 처음에 보시면 For example, satellites allow us to communicate quickly around the globe 하면 이 한 문장을 읽어가실 때도 satellites가 satellite 이거 같기도 하고 satellite? 아니 강세가 어디지? 이렇게 되기도 하고 globe인가? glo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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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뭐지? 발음도 모르겠죠. 이런 게 있는 채로 그대로 음원을 듣고 따라하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의미 단위가 끊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For example, 따라하세요. For example, 따라하시고 Satellites allow us, 따라하시고 To communicate quickly, 따라하시고 Around the globe 그 다음에 의미 단위가 또 한 번 끊어서 또 나옵니다. 그러면 For example, For example Satellites allow us, Satellites allow us To communicate quickly, to communicate quickly Around the globe 이렇게 쭉 따라하시면 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여기 있는 이 영어 문장들을 다 해석을 해드릴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그냥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시면 된다라는 그 방법을 알려드리는 거니까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드시겠죠. 의미 단위를 끊어서 따라했어요. 또 끊은 거 따라했어요. 또 따라했어요. 그리고 두 번 했어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느냐? 통문장으로 합니다. 그런 문장 하나가 전체로 나와요. 그걸 쭉 따라하시는데 이걸 보세요. 지금 보면 한 문장이 얼마나 긴지 보면 For example, Satellites allow us to communicate quickly around the globe To broadcast to people all over the world And to use global positioning systems까지가 한 문장이에요. 거의 네 줄이죠. 세 줄인가요? 너무 길죠. 이걸 다 듣고 따라하려면 이미 발음을 다 잊어버렸고 억양과 강세도 놓쳤을 수 있는 가능성이 많아요. 그럼 어떻게? 어떻게 하느냐? 따라가세요. Shadow wing 하는 거예요. 뭐냐면 For example 하면 여러분들 지금 그냥 같이 따라오시는 거죠. For example, 한 박자 늦게 쭉 그냥 따라가는 거죠. 그림자를 따라가는 것처럼, 그림자 밟기처럼 그렇게 쭉 따라가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의미 단위로 끊어진 걸 따라하실 때나 통문장을 Shadow wing 이렇게 쭉 따라하실 때나 공통적으로 필요한 건 뭐냐면 흉내내는 거예요. 흉내내는 거예요. 똑같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강세와 억양을 창조하지 마세요. 여러분식으로 하지 마세요. 그건 나중에 하세요. 실력이 정말 유창하게 됐을 때 그때 여러분식으로 하세요. 지금은 뭐냐면 흉내내고 따라만 하세요. 너무 간단하죠? 네. 자, 그렇게 쭉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미나의 의견을 쭉 찬성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쭉 읽어가시면 되고 그렇게 연습이 끝났다. 그다음 반대에는 이제 알렉스는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이것도 역시 기본적으로 우리말로 된 그걸 잘 읽어보시고요. 알렉스는 생각이 달라요. 내 생각에는 우주개발은 돈 낭비다라고 생각한다. 그 대신에 현실적인 방법으로 지구의 문제들을 다뤄야 된다고 나는 생각한다. 그렇죠? 그러면 그런 내용을 잘 생각을 하시면서 역시 의미 단위로 끊어진 거를 in my opinion 하면 내 생각에는 그걸 머릿속으로 생각을 하시고 space exploration 하면 아 우주개발은 하면서 생각하면서 그 전에 우리말로 그 이야기거리 있잖아요. 한글로 내가 할 말을 찬성이든 반대든 이렇게 쭉 읽고 이해하는 게 왜 필요하냐면 그걸 충분히 이해를 하셨다면 그리고 나서 이걸 따라 하실 때 이게 무슨 단어였더라라는 게 대충 연결이 돼요. 아 이게 위성인가 그러면? 아 이게 뭐 개인적인 그런 회사들이 돈 내는 게 이게 뭐 낭비일 수 있고 아깝고 정부 보조금이라는 뜻인가? 이런 게 연결이 된다고요. 우리말을 읽지 않았을 때 한글로 된 그 의견을 읽지 않았을 때는 계속 찾아야 돼요. 따라하다 보면 이게 단어를 모르겠어. satellite 찾아야 되고 발음도 찾아야 되고 뜻도 찾아야 되고 계속 끊긴다고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우리말로 읽고 나서 그다음에 이렇게 하시면 충분히 짐작이 된다라는 거죠. 짐작하고 추측하는 것도 실력이에요. 아시겠죠? 네. 이렇게 해서 찬성과 반대를 이제 캐주얼 토크로 연습을 합니다. 자 지금 보시면 이제 캐주얼 토크에서 미나하고 알렉스가 둘이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알렉스야 넌 어떻게 생각하니? 이거 이제 쭉 따라서 훈련하시고요. 훈련하시고요. 연습하시고 알렉스는 이렇게 생각해요. 미나는 이런 것 같은데 알렉스는 이런 것 같은데 이거를 의미 단위 끊은 거 따라 하시고 그다음에 다시 통문장 쉐러웽을 두 번 하시고 이렇게 해서 연습이 끝납니다. 자 그리고 나서 그 어느 때든 괜찮아요. 의미 단위를 끊어서 한 번 읽고 나서 이 우리말 대화를 읽으셔도 되고 대충 난 알 것 같아. 안 끊어도 될 것 같아. 그러면은 한 번 더 하셔도 돼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의미 단위로 끊은 거를 두 번 따라 하고 나서 쉐러웽을 하시기 전에 그때 페이지를 넘기셔서 미나하고 알렉스가 하는 우리말 있잖아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해석이죠. 해석이 되어 있는 거를 읽고 나서 아 우주개발 프로그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글쎄 나는 항상 우주 프로그램에 대해서 회의적이었어. 이거를 우리말로 그냥 연기를 하세요. 이상하겠죠? 이상하죠. 당연히 이상하죠. 이상하지만 이상한 걸 즐겨보세요. 그래서 이룰 수 없는 꿈을 쫓는 것 같아 이렇게 말해보시는 거예요. 너도 알다시피 우주개발로 세상이 많이 바뀌었어. 예를 들면 인공위성 덕에 뭐 이렇고 저렇고 이렇잖아? 이렇게 쭉 읽어보시라고요. 이상하다고요? 아직도? 네. 그래도 즐기시라고요. 하시다 보면 재밌습니다. 이렇게 쭉 우리말을 읽어놓고 나서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럼 방금 이랬잖아요. 너도 알다시피 우주개발로 세상이 많이 바뀌었어 그랬죠? 영어로 읽는 거예요. You know, the exploration of space has changed our world a lot. 그러면 아, 이 말이 그 말이구나. 절대로 이 대대표 이 영어 토론으로 영어 연습하시고 녹음하시고 이렇게 하실 때 하지 마셔야 되는 거는 끊어가면서 해석하고 독해하고 단어 찾고 막 쓰고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입으로만 하세요. 입으로만. 입으로 듣고 입으로 읽고 그렇게 연습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쭉 캐주얼 토크 연습이 끝날 거예요. 그리고 나면 이제 포멀 토크가 있어요. 포멀 토크는 앞에서 나왔던 그 내용을 다 이제 담은 거라서 내가 쭉 발표를 하는 겁니다. 이거는 쉐도우 윙으로 쭉 가시면 돼요. 그래서 think about cordless tools, shocking, absorbing, helmets,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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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서 쭉 그냥 쉐도우 윙으로 쭉 가시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포멀 토크까지 연습을 하시고 그리고 나서 한 번 읽어본 다음에는 그 뒤에 있는 우리말을 한 번 쭉 읽어보시는 게 좋아요. 내용을 알아야 되니까. 아시겠죠? 그리고 나서 다시 돌아와서 포멀 토크를 쭉 읽어보시고 그러면 이제 한 강의 끝나는 겁니다.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나면 아, 알겠다. 이렇게 하니까 내가 아, 김태현 선생님 말씀대로 내가 정말 영어가 유창하지 않다고 생각했는데 대충 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오프닝에서 그랬죠. 영어로 길게 말하는 시간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이게 정말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일단 대한민국 대표 영어토론회 체험단 1기분들의 체험 파일도 들어보시고 또 제가 이제 계속 코멘트를 해드릴 거예요. 이건 이렇게 고치시고 이건 이렇게 하시면 더 잘할 수 있고 라는 그 코멘트를 해드릴 겁니다. 그런 피드백을 듣고 그리고 나서 다시 녹음한 게 얼마나 달란 뜻이었는지 여러분들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보시고 들을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도 하실 수 있어요. 재밌게 하실 수 있겠죠? 첫 번째가 우주개발이었는데도 이렇게 간단하게 했어요. 그러면 앞으로 이렇게 정말 서바이벌 영어가 아니라 길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의 유창한 영어 실력이 진짜 실현될 때까지 저는 열심히 하겠습니다. 영어를 길게 말하는 시간 대한민국 대표 영어토론 김태현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봬요.